한 번에 이렇게 원샷 어떨까요? 아 한입에요? 네 한입에 쫙 퍼포먼스 아 근데 그러기에는 조금 커요 양이 아 한 번 보고 싶어요 하시는 거 근데 죄송한데 사심 채우시는 거 아니에요? 멍랑이 형님 보고 나왔습니다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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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괜찮은데 이런 호사를 누려도 될지 사장님이 또 셰프님들 권한이거든요 아 그렇습니까? 예 예 예 야 대박어 Mumbai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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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맛있어 대박 콜라 콜라 들어보자 그건 캔이고 저는 병이라고 tower 유림 형만 가지고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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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최고 최고 라면 끓여 here 으아아아아아 음 아 진짜 저 거 차도 쑥줄 하면에서도 잘 어려워요. 잘 어려워요. 잘 어려워요 결코 할 거 know 라면은 진짜로 못참겠어요 어떻게 중계실로 한 그릇 보내볼까? 어? 이진종 라면과의 중계실 라면 하나 싸우는 줄을 보내줍니다! 안 먹는다 또 먹는다 아 찐텐이야 찐텐이야 아 지금까지 가장 신나셨는데 지금 라면이 오고 있으니까 너무 신나죠? 이해해주세요 저희가 원래는 아이 맵네! 원래는 고기 좋아하시니까 고기 좀 아 고기 좀 낭낭하게 저 멍랑이 형님 자 차도 숙주를 하나 나왔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오 맛있다! 고기예요 이거는 와 냄새 우와 고기 좋아요 이거 보여 아 진짜 간이 아 이거야 이거 와 아 아 잠깐 아 아 진짜 맛있겠다 여기까지 먹는 것 중에 제일 맛있겠다 이게 무슨 표정이야 아 아 이렇게 웃기면서 웃기면서 드시는 거 되냐고요 아 아 진짜 하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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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떨어지면 안 돼 떨어지면 안 돼 근데 와까지 가나 와 저희가 원래 이런 모습은 잘 안 보입니다 너무 흐트러진 모습을 보여 죄송합니다 지금 감독님 되시겠어요 감독님 되시겠어요 감독님 되시겠어요 감독님 되시겠어요 감독님 감독님 아니죠 아니 감독님은 전체를 지휘하는 지휘가 아니신데 감독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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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독님